노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이름 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착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추수할 일손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 같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빛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답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여라.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인사를 거두고 나오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든든한 새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집 저집 옮겨 다니지 마라. 어느 성업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앞에 있다고 말하여라. 어느 성업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가 너희한테서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발의 먼지 뿐이다. 이제 그것마저 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를 거부한 성업보다 나을 것이다. 보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의 절반만 두루와 시돈에게 주어졌어도 그들은 오래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배를 구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보나음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는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른명이 의기양양에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해도 무기력하다면 그냥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어도 사자 같은 제자라면 당당히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명을 다음에는 70명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도록 실습을 시킵니다. 제자로 파송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몇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심정이 이럴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늑대물이 속으로 늘어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길을 가려면 항상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준비를 말리십니다. 돈이든 옷가지를 넣은 배낭이든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 없이 가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귀한 역사의 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마르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의 샷을 끊어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복음은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실습을 나간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귀신들이 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순정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것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